뿌려보고 나서 나중에 얼굴하고 매치 한번 시켜보시죠. 그리고 불빛 밑에서 보면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불빛이 없는 쪽으로 갖고 나오셔서 다시 한번 봐보시면 그게 진짜예요. 그게. 이게 실제니까. 보시고 다시 또 이렇게 칠해보시죠. 차근차근 하셔야 한다 이거. 이건 급하게 하면 안 돼요. 이 작업을 하려면 손을 죽여야 돼요.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